이 곡은 조수미 씨가 불렀던 드라마 OST 중에 한 곡이에요. 나가거든 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다행입니다. 난 제가 몰라가지고 이거를 저한테 배우시는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을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이 곡을 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조수미 씨 노래를 들어봤어요. 굉장히 노래 좋더라고요. 처음 알았는데 이거를 제가 연주할 때만 잘 들어보세요. 혀를 어떻게 대고 있는지 꾸밈음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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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